자 2번 문제입니다. 그림 같은 저항해로에서 전 전류가 몇 안폐냐 하는 것은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냐 이 말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걸 등가해로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. 보통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등가해로로 어떻게 그리지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던데 게시회를 아느냐 하는 거거든요.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아지는데 이때 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 들어온다라는 말하고 나간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?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전개선의 기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찾으면 되죠. 이 점을 찾으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면 돼요. 자 요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고 요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전류를 기준으로 이 해로를 바꾸어 그려주면 요렇게 그려지겠죠. 이오음이고 이오음이고 사모음이고 사모음이고 사모음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풀려 그러면 뭘 아셔야 돼요? 합성저항 계산하는 걸 알면 되죠. 자 직렬일 때 합성저항 rt는 r1 더하기 r2구요. 만약에 만약에 저항의 값이 값이 값이거든요. 만약에 저항의 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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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요. 2개면 1을 곱하면 되고요. 3개면 3을 곱하면 되겠죠. 변렬일 때는 mart가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니까 n1분의 1r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직렬인데 값이 값이죠. 그러면 더하도 되고요. 이렇게 해도 6이고 이것보다는 개수가 두 개니까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나오죠.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병렬이죠. 병렬이 되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니까 9분의 18이니까 2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 회로는 결론은 이렇게 다시 바뀐다라는 거죠. 2옴, 2옴, 2옴이고 이때 걸리는 전압이 30볼트라는 겁니다. 그러면 합성저항은 뭐가 됩니까? 2 곱하기 3이 되니까 6옴이 나오죠. 그러면 결론은 이 i의 값은 rt분의 v가 되니까 6분의 30이니까 5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문제가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이 문제를 완전히 풀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KCL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.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옴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풀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됐나?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거꾸로 이해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.